어서오세요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장 마감을 했죠 오늘은 2.25% 빠진 28,300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 선이 21이동 평균선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선을 좀 저항대로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21선을 볼 때 이 시점에서 돌파가 나왔죠 이때가 8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 초에 다시 한번 대량거래량을 동반해서 21선을 밟고 올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린 게 아니라 돌파를 해주고 이탈시키고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탈시키고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21이동 평균선을 타주고 올라준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됐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입총선들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주가가 하회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다른 데서 듣고 오신 말들이 굴파기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바닥 근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말로 굴파기라고 해서 굴을 좀 깊게 파고 올리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게 바닥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굴파기가 포스코 dx한테는 이미 나왔는지 아니면 나올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굴파기를 이때로 굴파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로 굴파기로 봐서 여기에 있는 저항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올려주면은 여기가 굴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격대가 이제 한 2만 9천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격이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굴파기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턴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바닥 근처에서 여기서 5번 맞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번을 맞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따라 보지 말고 이 조정이 왔을 때 바닥을 만들어 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리던가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DX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4.4조에요 무거운 종목인 만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방향성을 바꾸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봉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 꽂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서야 이 저항라인 있죠 여기 저항라인이 이쪽입니다 이쪽은 좀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파를 볼 때는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위쪽으로 상승터를 하려면 근데 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 매집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가를 바로 올리기에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5년도부터 그리고 26년도까지 이때가 저는 포스코 DX의 변곡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자리 있죠 25,000원 있죠 저는 이 25,000원 자리를 거의 바닥 근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을 얼마 정도 이탈했다고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단가 싸움을 이제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가 싸움을 할 때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 현금 자원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사야지 포스코 DX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니까 그때 큰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단가를 맞춰야 되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패턴이 이때입니다 6월달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시점과 지금 이 시점을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시점이 차트가 조금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을 2개 만들었죠 양봉을 2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형 캔들로 이렇게 3개의 은봉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하락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시점에 와서 다시 볼게요 양봉이 연속으로 2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일단 떨어져서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은봉이 캔들이 3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양봉 3개까지는 이제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3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캔들이 이 앞선 캔들과 똑같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나온다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할 수 있는 그 주가 흐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이 앞선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캔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도지형을 만들고 더 긴 은봉 캔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생기는 이 캔들이 여기서 이제 짧은 도지형의 은봉 캔들을 만들어 내는지 아니면 바로 주가를 올려주는지에 따라서도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 여러분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닥 근처라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포스코 DX가 제가 이 기사를 좀 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포스코 DX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비율이 57%입니다 마이너스 57%인데 여기 다른 종목을 다 봐도 포스코 DX만큼 떨어진 종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이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 DX의 사업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흔들리고 SKINX에는 물론 잘 나가긴 하지만 나머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포스코 DX보다 사업 전망성이 좋은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 DX 이 디지털 전환을 사업을 하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엮여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낙폭 과대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밸류업 지수에 편압이 됐단 말이에요 코리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국 중심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중심은 떨어지죠 이게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디커플링이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장도 고점을 찍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바닥을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디커플링이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장은 떨어지고 우리나라장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장보다는 오히려 이 국내 증시를 더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바닥 증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지는 거 이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잡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바닷건에서 사는 일은 이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힘든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해 뜨기 직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이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해 뜨기 직전에 새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곧 해가 뜨면 주가가 이 바다 근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을 잘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거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신용과 미수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버티지를 못해요 이건 정말 좋은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떨어지는 흐름까지 예상을 많이 해봤는데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잡아주거든요 바닥을 주고 밑고리를 만들고 바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단가를 낮춰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본 차트로 보면 이 포스코 DX의 경우나 포스코 퓨처 M 2차전지 관련주들도 보면은 차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자 바닥을 만들 때 이 블랙 먼데이터가 이제 최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최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천장을 두 번 찍어주고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 DX만의 이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이나 로봇 관련주들이나 이 DX쪽 이 자동 공정화 관련주 쪽을 보면 보통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패턴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삼각수렴이 나오면 이때는 매도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닥 근처에서 확산형 삼각패턴이 나올 땐 이때는 매수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따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는 이 주가를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바닥 근처 이 바닥 근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포스코 DX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를 다시 보면 여기가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한 25,000원 부근에서 27,000원까지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놔도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는 자리가 굴파기가 아니고 지금 한 번 더 굴파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 두말할 거 없죠 무조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죠 여기서 굴파기가 나오는 거는요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포스코 DX 단기로 대응하는 종목이 아니죠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파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씩 닿는 게 아니라 완전 담아도 돼요 이때가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 이 바닥을 뚫고 이렇게 주가가 우아양할 일은 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리 이슈가 있죠 금리가 뭐 떨어질 때 주가가 같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역사상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10% 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이런 때를 빼고는 제외하면은 대부분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역사가 증명한 판례로 있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죠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금리를 더 낮추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주식시장이라던가 이 코인 시장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DX가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꽤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2분기의 실적이 3분기에 충족이 안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4분기와 내년 초까지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물론 포스코 DX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포스코 내에서 2차전지 관련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포스코 DX의 실적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DX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 이 DX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DX 디지털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다룰 수밖에 없고 이 DX를 다루는 기업 중에 1등은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주가를 차트를 이렇게 오래 크게 봤을 때 주가가 고점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보면 28,000원까지 왔죠 이게 가격이 75,000원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2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때 포스코 DX를 매수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다 매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만원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장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주식 시장도 파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00% 파이 싸움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파이 싸움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도 느꼈을 때 이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저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가격대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주가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세력들이 의도할 수도 있고 시장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고 올리든지 아니면 저점을 방어해주면서 올리든지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매도는 절대 안 되고요 단가를 낮춰가는 추가 매수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25,000원에서 27,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단가를 낮춰놓으면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스코 DX가 상승 전환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저는 평균 단가를 봤을 때 이 4만원 이하까지만 맞춰놔도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 4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평균 단가를 4만원으로만 맞춰놓으면 걱정 없이 큰 수익으로 챙겨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포스코 DX 대행하실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포스코 DX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전에 몇 월달인지 모르게 10월 4일이죠 10월 4일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2만 8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매수하는 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2만 8천원 이하에서는 괜찮은 가격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가 외국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매수 단가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전략은 없습니다 항상 변경되면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략이 수정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저랑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대응하실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소통방은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을 왜 운영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드리면 저한테 뭐가 짓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운영 중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입장하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수익도 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무료 소통방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본필이 주식 확인해 주시면서 여기 입장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신청을 눌러주셨으면 간단하게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6728-3582 제 개인 번호로 이 문자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소통이라고 받는 이유는 이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인들의 출입이 좀 많아져서 제가 좀 이것을 인증을 받는 거고요 이 방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운영 중인 방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허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귀찮겠지만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추가로 포스코 DX 핵심 매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핵심 매매 자료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하시던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던 꼭 맞춰놔야 되는 가격이 존재하거든요 이 가격을 그대로만 따라해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보도 자료는 앞으로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발표되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시중에 있는 언론 자료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히든 무료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보내드리는 선물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문자로 포스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번호는 여기로 똑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010-6728-3582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핵심 매매 자료는 이런 식으로 포스코라는 종목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는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 만큼 주가가 급등하진 않겠지만 이게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금보다 더 나은 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저는 이제 바닥 근처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면 못 잡는 가격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고 나야 좋은 기회인 걸 알고 지금 시점에서는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이 시간을 잘 견뎌 주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포스코 DX 다주 다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급등주를 오전 9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명을 확인하신 뒤에 매수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오전 9시 이전에 걸어 두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매수가에 걸어 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그 다음 최종 목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에는 비중 50%를 걸어 두시고요 최종 목표가에 남은 비중 50%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수와 똑같이 매도도 매도가에 걸어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해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인원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먼저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보내드린 윙이푸드 차트를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매수에 걸어 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1차 목표가 2,400원에 비중 50% 매도가 됐고요 최종 목표가 2,5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최종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오늘의 급등주가 빨리 끝났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 만에 단타가 완료됐습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보내드린 종목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체결을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의 비중 50% 그리고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니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5분만 투자를 하면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백광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 1만 500원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었을 거고요 1차 목표가 1만 1,500원에서 비중 50%가 청산이 됐고요 최종 목표가 1만 1,8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청산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5%가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하셔서 평균 수익률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으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010-6728-3582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이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한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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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